한글자막 by 한효정 주풍령 고갯길에서 자동차 문을 닫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나를 부르며 내게로 달려온 사람은 아, 그 사람이구나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나를 잊지 못하고 나만을 그리워했다 하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얼굴에도 눈물이 묻어있구나 주풍령에서 만난 당신 어디서든 잘 살아놔 찬동차 문을 닫고 있을 때 한 번만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호연히 만났네 주풍령에서 자동차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사는 곳은 어디이냐고 물어본 당신 조심스럽게 내 전화물호를 알려달라고 나에게 몰랐을 때 대답을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고개를 떨궈던 당신 고개를 떨궈던 당신 주풍령에서 만난 당신 어디서든 잘 살아요 어디서든 잘 살아요 어디서든 잘 살아요